안녕하세요. 척추박사 이상호입니다. 제가 허리를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허리를 수술을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수술하는 장면을 또 제가 직접 의사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것은 세계 최초에 일어난 일이죠. 많은 전세계 의사들이 내가 내시경 수술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. 제가 수술을 받는 모습 또 제가 수술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희도 이공연구소 야구소 그리고 연구소 사실은 다른 번역시장의 음료를 하는 이공연구소 이거지나요. 그렇게 운영하니까 아주 유명한 기업이 아 여기 신경을 피해서 안전한 쪽으로 접근이 됐습니다. 다일레이터가 제일 풍기에 들어갑니다. 에피듀얼 쪽으로 다일레이터가 잘 위치되고 있습니다. 모니터를 보이시고 사진을 찍으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 다일레이터입니다. 여름 다일레이터합니다. 이 아래에서부터 알 수 있네요. 어 나도 모르겠다, 나는 모르겠다 보느니깃 지나. 이 아래에서부터 볼 수 있네요. zwolg 성도시세대기 때문에 부위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